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전투표 상세 분석 공병호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겠지만 한번 정리정돈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을 간단하게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2016년 총선하고 2020년 총선해서 8대1을 6대4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6대4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부풀린 걸 뜻하거든요.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령 사전투표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전투표는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한 달 이상 전에 그냥 전부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전부가 참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의 진실은 이렇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2016년에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의 8대2가 2020년 총선에서 6대4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렇게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례를 여러분 가장 좋은 사례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유령 사전투표자수 37,771표를 확보한 다음에 강서구의 20개 동과 거소투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에 다 더해준 겁니다. 더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의 36,567표가 2022년 또 6월 1일 2023년도 10월 11일 1년 4개월 만에 7만 4,200표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3만 7,771표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분석한 겁니다. 3만 7,701표 사전투표가 실제 15%를 22% 여러분들 뻥튀기해 가지고 7.5%를 올리고 3만 7,771표를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쑤셔 넣는 방법은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 투표지 두 장마다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3분의 1은 가짜, 3분의 1은 진짜, 선관위 발표는 3분의 3, 진짜와 가짜를 합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딱 정리해 보니까 유독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당일 투표지, 백당당 사전투표지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87장으로 2022년 또는 2022년, 2022년 지방선거는 49장만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이 방법이 계속 사용돼 왔던 겁니다. 2016년부터. 이게 여러분들 다행스럽게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도 그냥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자기 머리를 탓해야 되지.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표를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게 언론에 발표한 게 다 가짜인 겁니다. 가짜, 페이크. 15.09%를 22.64% 이런데 뻥튀게 국민들을 쏘긴 겁니다. 그래도 수사한 분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런 달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20개의 여러분들 선거구 가운데 염창동을 보게 되면 2824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3만 7,771표 중에서 20개 동 가운데 하나인 염창동의 2824표, 화곡본동의 1831표, 화곡본동의 183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꼭 같은 털이 이런데 계속 반복된 겁니다. 이게 노원병입니다. 진짜 4장마다 가짜 1장을 집어넣어준 거죠. 이게 노원의 상계 1통 1208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조작된 후보별 덕표수를 분석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거물들이 없다 있다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선관위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다 분석했습니다. 다 쓴 표마다 진짜표 다섯 표마다 여러분들 민경욱의 의문은 다섯 장마다 한 장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6분의 5는 진짜, 6분의 1은 가짜 노원병은 5분의 4는 진짜, 5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인천연수월 송도 1동에는 1068표의 가짜표가 들어갔고 진짜는 5341표고 진짜 투표자하고 가짜 투표자 합쳐서 송도 1동에 선관위가 6409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언제 했는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어떻게 했는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자 확보한 다음에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몇 장당 가짜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누가 했냐 그것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놈이 했나 이것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표를 집어넣은 것은 다 찾아낸 겁니다. 이제 2017년,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몇 표를 쑤셨는지 언제 했는지 다 찾아낸 겁니다. 유일하게 못 찾는 건 어느 놈이 했는지는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어떤 놈이 했는지만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이제 밝혀진 거죠. 이 밝혀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은 제이아 전문가고 다음으로 기여하신 분은 제이아 H님이고 그 다음에 제이아 K님이고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장영우 대표도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표를 이렇게 쑤셔넣고 국민들한테 가짜 사전투표를 발표해도 다 침묵한 겁니다. 이 죄가를 어마어마하게 다 치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다 덮고 무슨 뭐 폼 잡고 국민이 어떻고 헌법적 정보가 어떻고 다 우스운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가정스러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나온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2016년 총선의 제주갑입니다. 10장마다 한 장을 훔친 겁니다. 10장마다 제주갑은 아주 낮습니다. 사전투표율을 1.32%를 조작을 했네.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조작하는 과정에 규칙을 쓴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역으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죠 규칙을 이용해 숫자를 만들어서 그냥 국민들이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그 숫자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 숫자를 분석해서 뭐죠 숫자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다 찾아낸 거죠. 1.32%를 그러니까 여기는 10장당 한 장 10분의 1은 가짜 투표지고 10분의 10은 진짜 투표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조작된 투표지 개수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제주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주얼 이게 이제 총 2333표를 집어넣는데 관에 5장당 한 장 관에 10장당 한 장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걸 종합하게 되면 선거인수 균으로 1.38%를 뻥튀기 한 거예요. 여기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면 표를 한 사람에게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지 100장당 정상적인 경우는 20장을 받아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100장당 26장을 받은 걸로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9.72%에서 11.11% 정도로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져 온 이유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사전투표율을 계속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계속 이렇게 부풀려 왔구나. 당일 투표율을 낮추고 사전투표율을 계속 푸른색을 이렇게 역대 선거마다 올린 사전투표율 20% 사전투표율 40% 사전투표율 여러분 50% 이 이제 이유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호떡 호떡 장수가 호떡을 만들려고 하면 반죽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반죽이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위조 사전투표자 선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